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의 젊은이 3천여 명은 해병대 3사기에 지원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는데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르기 위한 해병 3사기 호국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병대 훈련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디밭에 모여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앳된 훈련생들. 70여 년 전 인천 상륙작전을 앞둔 해병대 3사기생들입니다. 전쟁 당시 입었던 낡은 전투복은 물론 생사를 함께했던 반합도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제주 출신 해병대 3사기생들이 당시 찍었던 사진과 실제 사용했던 전투용품들인데 호국관 개관을 위해 참전 용사들이 기꺼이 기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와서 한눈으로 다 견학하게 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해병 3사기 호국관에는 인천 상륙작전 참전을 위해 모인 3사기의 탄생 배경과 서울 탈환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역사가 담겼습니다.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0년 넘게 복원공사를 거쳐 7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목숨을 두렵지 않고 자진 입대에서 그분들이 인천 상륙작전부터 용감하게 싸운 그런 해병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한 제주 해병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호국관 호국관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도 상시 개방돼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227명,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702명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50대가 치료 중 숨져 누적 사망자는 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1만 6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천여 명 줄었고 병상 가족률은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5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김호민 제주대학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김호민 후보자는 제주 출신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지냈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공부상 생존자로 남아있는 희생자에 대해 2차 실종선고 청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조사 결과 행방불명 희생자 가운데 660여 명이 제적기록상 생존자로 등록돼 있다며 법원 실종선고를 통해 신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차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개별 안내를 통해서는 행방불명 희생자 28명을 확인해 법원의 실종선고를 청구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모레 오전 도입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개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회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제주 고사리삼 군락지 이격과 자연 녹지 원형 보전 조건 등을 담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제주시민회관은 당초 용도였던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복합문화시설로 변경됐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소비심리가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3.7로 전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뉴스를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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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